하와이! 휴! 휴지입니다! 오늘은 또 유령 호텔 휴지 맨션 찾아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우우우우우 지난번 9층 공략을 성공했고 지금 지하 2층 버튼 얻었거든요? 지하 2층으로 후다닥 내려갑시다 지하 2층 도착했습니다 어.. 여기는 또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? 바로 오어 오.. 너도 굉장히 좀 수상해 살살 여기 뭐 확실히 지하 2층이라 그런지 기계실 느낌이 좀 많이 나네 어! 열쇠 버튼 있다 오케이 바로 맞고 아니 시작하자마자 자고 있는 안돼! 들이켰다! NO! NO! 아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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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나가면 안될까요? 어? 너 뭐하려는거야? 뭐야? 물테크 오픈한게 설마? 어! 아! 야야야야야 아..나 저 자식 저거 날 놀려? 저희 열쇠를 일단 가져옵시다 나와라 꼬이지 또? 이거 뭐 문제없죠? 아 수루루루루룩 오? 어.... 그냥.. 갈수가 없군요 이거 오케오케오케 아이!! 나 여기다가 숨겨놨얼네 이거 도도도도도도 wilt 고대로 올라가쓰~~ 좋아 열쇠 획득쓰 와호우 문 열어요 자 일단은 첫번째 구간은 뭐 가볍게 통과를 했고 가자 여기 뭐가 잔뜩 막혀있네 또 이걸 이리저리 조합해서 뭔가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너 한번 내려가봐 구이즈야 자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자 쭉 쭉 쭉 쭉 쭉 아 일단 구이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을 꺼줘야되나보네 왼쪽으로 돌리면은 물이 나오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물이 꺼지죠 그 다음에 한칸씩 지나가게 해가지고 구이즈가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되는 모양인데 구이즈야 좀만 더 살짝살짝씩 앞으로 가서 아 아 아 아 아 물 담아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물을 꺼야되는데 말이죠 왼쪽으로 돌려라 됐어 가라 구이즈 출동 홍스 칠칵 꺄 오돔 아 오늘 굉장히 스무스하네 돌아가자고 어우이애 사랑스러운 마이 스윗 홈으로 다시 돌아간다 음~~~~~ 구이지가 요거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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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t it 구이지!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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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뚱!!!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갑시다이 저기 또 있다! 기계실 정비유령 우아우 어어어어엇 자식 여기까지도 올라오다니 어 물이 차네요 안 되는데? 우리 구이지 녹겠는데? 헬로우 하하하 안 돼! 오 슈라가! 슈라가 나 좀 도와줘 끈을 일단 잡고 어휴! 진짜 항상 우리 휴랑이가 위험할 때마다 와가지고 어휴 캐리해줘요. 이곳을 지나가야겠죠? 오리배 타고! 와하~! 오리배 튜브 타고 지나가이요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아 이제 구이지야 네가 좀 해줘야겠다. 그 다음에 아 이거를 땡기는 건가? 피에엥 고거를 잡고 있는 사이에 자! 그 꽉 잡고 있어!!! 고이러 넘어간다잉 삐삐~~ 히히 거의 뭐 CrayVean baby 왔거든요~? 가즈아~~ 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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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.... 오케 넘어왔고 자 저압이다 거의 다가왔어요 어아... 까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- 어어어- 어어어- OLE배 터져유! OLEVE! OLEVE 터져 clicks! 선생님! 어어어!!!! 오ously! 야 이거 템이 맞춰서 지나가는 수밖에 없나보다 뚜두두 뭐, 뭘 끊기자마자 달려 ah!!!! President 뜯겨 뜯겨 똥 어우 빡세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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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거 뭐여? 두 조스다 조스! 빠스러어? 오마이갓 일단은 어? 이 물? 수상해? 음.. 자 이대로 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로 나오네 배소료를 돌려서 우선은 돌려서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슝 이러면 직진이 되고 여기를 왼쪽으로 돌리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될 것 같은데? 올라가봐! 구이지! 레츠기릿! 출발! 그렇지! 역시 예상대로 이거를 돌리면 오케이 이걸 돌려서 아! 아이갓잇 아니야 이제 제대로 갈거에요 슈우우우 출발! 오케이 정상 거창! 하하하하 땡겨요우 자아 왠지 저 자식도 보스일 것 같은데? 들어와봐 물 다 싹 빠집니다 이에이 오케이 지하이 친구 뭐 별거 없네 가볍게 탈출합시다 우리 굿잡! 굿잡! 훌륭해 열려라 참깨! 러비스 오픈 도 문 열어 이어 오우 묵직해 무거운거 봐 어 어딨나 우리 귀요미 정비사 유령씨 후후 잠깐만 저기 있는데 여기 뭔가 오우 깊은게 약간 수상하다? 아아 고놈의 오리 고놈의 오리배 진짜 아 자식 어떻게 나왔지? 오우 강 나왔다 물 또 채우겠다 자아 중간버스 또 나왔거든요 예 메인버스는 아닌것 같고 중간버스 또 처리하러 갑시다 잠깐만 저으어어어어 뿔 좀 위험한거 같은데 아 아아 Me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터지면도 안되고 되게 애매하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뽕 오 일로와 일로와 쪼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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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야되요 쭈욱 빨아서 일로와 날려 임마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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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멀기도 멀다 찰 강이다 임마 어딜 갈려고 이리와 맥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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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엠 아 방법 알았다 아 국략법 너무 힘들었네 오 맛있는 휴지가 여깄어요 하하하 때리고 싶지 어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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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안통해 오케오케오케 곧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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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악 레전드 아 아 이거 땡기는거 방향 너무 헷갈려 아 하하하하 자 제가 땡겨 땡겨 땡겨서 날려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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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찰 찰 가 그만 좀 죽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와 열받아 와 진짜 겨우 깼다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진짜 와 어 이런 맵 다시 나기 싫어 여기서 이제 나가고 싶어요 저 진짜 아 아 오케이 자 10층 버튼 얻었네요 겨우 나이스 아 바로 10층으로 갑시다 이번엔 사막 플로워네요 배경이 사막 배경이겠어요 자ו airport 피라미드느낌 확 나네 이게 뭐냐 여기 또 으악 으앗야야야 깜기 어? 어워 레전드 하하 짜 숨겨져 있는 문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거는 일단 죽이면서 깨부수고 오호라 야 완전 사막이네? 여기 뭐 시작부터 보스전이려나 이거는? 느낌이 보스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? 돌리면 오케이 아아 에잉? 이렇게 문이 튀어나온다고? 이거는 리얼 뽀록인데?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도 찾는 모양입니다 저기요 미라가 있을 것 같은 어어 파라오 유령? 오어 노 오마이갓 10층은 시작부터 보스전인가봐요 여러분 노오 아유! 안돼! 아유 그러면 그렇지 지금 또 지하 끝바닥부터 허드 깨면서 또 올라와야 되나보네 아 여기 또 어디여? 아유 박사님! 아유 이거 지하 깊은 곳인데 또 통신은 잘 돼 머리바닥 빠졌구먼 아.. 틀이 이렇게 걸렸구먼 탈출 루트를 찾아볼게 트릭트릭 트릭이 겁나 많다는 얘기겠죠 뭔가 여기 숨겨진 분명히 뭔가가 있을거란 말이죠 짝동 어잇! 오호 오예! 나가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 모래차는 걸 밀어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재밌네 샷 그렇지 이러면 나갈 수 있겠지 데스나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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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속 트리파트일 거거든요 이거 자 반대편 통로 또 넘어왔습니다 우워오오오... 야 저 전선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힌트같은거 하나 하나 호텔을 보면 안되거든요 아 오 마이갓 설마 문 하나하나 다 열려 미일하다 찰칵 잠깐만 미일아 어떻게 잡아야해 정체를 드러내라 임마 찰칵 내려와 오호 미일아 정체를 드러냈다 꼬맹이 유령 어딜 어딜 센첩을 해 짜식아 어이 위험했어 여기로 올라가는건가요 뭘까 힌트가 좀 복잡한데 오 눈하를 발견 발사 오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숨겨져있는걸 발견을 해서 해야되는데 왜 가만히 또 찹케 두리가 없죠 어 왠지 피가 닳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건 내 기분탓이 아니었네 빨리 Pick 빨리 빨리 찾아넣어야 돼 이거 피가 계속 따라 넣고 일단 여기 맞고하는건데 으허허gew 으윽 빨리 빨리 아아... mientras 피가 계속 따라에요! 선생님들 이리와 오케 겨우 막았네 아 얘 뚜두두두 dein 이제 올라갈 수 있나요? 고생했어 노이지 일단 이거 작동시키면은 올라가는 통로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뚜두두두두 dein 어어~~~ 약간 무게로 하는건가? 그러면 제가 내가 직접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거 아 너무 무거워 아야야야 그러면은 무게추 어 조금 가벼운거 나보다 조금 가벼운거 이거 하나? 네개정도? 이러면은 이게 악어랑 똑같은 그림 맞추면 되는거 같거든요 옴메에에에에 폭발하네 무게추 하나만 더 빼볼까? 그러면 될거 같은데? 어 딱 될거 같애 됐어 완벽 탈칵 오케이 이야아 퍼즐 재밌게 만들어놨네 어어? 어 뭐야 와아 진짜 그냥 합정파티네 뭐 뭐에요 뭐 뭐 뭐 무게를 맞추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만 더 빼면 될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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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여기서 두개니까 하나면 돼 각이야 체칵스 도잉 나이스 가볍게 또 풀이 완료 온갖 토요 야 여기 또 뭐에요 자 일단은 다른방으로 또 넘어왔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스네이크파티 이거 여기 밀어서 이거 돌 작동시켜야 되는 모양인데 아우 오우 여기는 상당히 좀 귀찮네요 찰칵 찰칵 여기로 올라가서 잡동쓰 또 뭐야 또 또 뭐야 뭐 뭐 뭐 어어? 진짜 한정파티 그 자체는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뭔가 힌트 같은데 아야야야야야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아아 여기다 이거는 여기... 딱. 구멍에 있는거에요 그 상태에서 빠져 나가는거지 저거..보니까 그냥 피하는게 아니고 작동을 중지를 시켜야 돼 저거 이거 올라가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거 같은데? 작동정지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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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실이 멈추니까 어어 일단 올라가 좋았어 일단은 작동정지 성공 몸만 잡으면 됩니다 너 일로와 아우 이게 개빡세네 이 구간이 와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어? 빡센데요 여러분? 아 그리고 스위치가 또 조작감이 엄청 구려가지고 더 힘든 것도 있어 이게 네 오오오우 마이갓 드디어 보스전인 것 같습니다. 네 아 이거 진짜 사막구간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오오 마이갓 x2 어 호호호호호호호호오 자 일단 패턴을 좀 뽑...시다 오케이 으아아아아- 뭐라니까 뭔가 빨아들이면서 될 거 같기도 하고 오오 oo 아 알았다 알았다 지금 얼굴 뭉개졌죠? 저 보면 이 구이즈가 어그로 갈게요 나완 구이지 수유 uw놀놀놀놀놀놀 노오오오오오 말씀ип 빨아버릴 episodes 됐다 드러냈다 모습을 드러내라 우와 절대 방어 뭐야 됐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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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임마 으응 자 직선공격 한 번 더 오오 일단 주먹주먹주먹주먹 주먹은 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피하면 돼 오오 두개가 아 점프 으응 점프 내려찍는다 itz 와 주먹 빨려라 짜아 됐다 아아아아아아앜 빡 으악 찰칵 제발 저걸 맞으면 안됐는데 흥 비쿠밖에 안남았어 빨려라아아아 호호 호호 모습을 드러내라 어 구이지 출동 몸빵 Boston 됐다 됐어 잘칵이나 죽어 너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제일 힘든 구간이었어 감히 날 이렇게 까지 괴롭혀 쭉 빨려라 으압 후우우우웅 후우우우우웅 와우 아니 이거 후반부 난이도가 미쳤는데요? 아니 킹부꾼은 이거 얼마나 어울려.. 최종보스 얼마나 어울려... 말.. 말도 안 나오네 자 11층 어찌됐든 획득했습니다 아니 이거 벌써 최종보스도 아닌데 이정도 난이도면.. 킹복구는 얼마나 어려우려고 이럽니까? 다음 시간이 걱정된다